2019년 3월 학년평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옳은 것은 됐어요. 유전적 다양성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환한다 하더라도 멸종될 확률이 낮아지겠죠. 하나의 형질이 멸종된다 하더라도 다른 다양한 형질들이 존재하니까 걔네들이 그 종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종 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종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하죠. 그 다음에 전체 개수가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의 수가 많고 균등할수록 그 다양성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강, 습지, 사막, 산림, 초원 등이 다양하게 환경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만 정답이라서 우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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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